이탈리아에서 전천으로 활약하던 TV 스타가 있었다. 다시 그녀의 본격은 쇼핑 워스트, 떴다면 완판 신화를 읽어내며 홈쇼핑계를 접수한 반나 마르키였다. 그런데, 홈쇼핑의 여왕에서 교도소의 골칫덩이 죄수로 전락한 반나 마르키, 최강 빌런의 추락한 연대기, 그 서막이 열린다. 1980년, 반나 마르키는 쇼핑 호스트로서 첫 발을 내디딘다. 당신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이 막 시작된 때로, 미용사로 일하던 그녀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홈쇼핑 관계자가 그녀를 스카우트한 것이다. 그러나 데뷔 후 두 번의 방송에서 단 한 개의 상품도 판매하지 못하는데. 베란간, 방송 중 눈물을 흘리는 반나 마르키. 뜻밖에도 2천 건이 넘는 주문 전화가 걸려오며, 첫 성공을 맛본다. 영감을 얻은 그녀는 자신만의 영업 비밀을 개발하는데. 바로 망말. 주로 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판매하던 그녀가 극단적 외모지상주의를 내세우며 시청자를 향해 망말을 퍼부은 것이다. 시스테라 과연. 초등학교는 내 4 "...두oser side rival has been put on loaded noting." 게다가 친딸인 스테파니아를 쇼핑고스트로 데뷔시켜 모녀가 함께 수다를 떠는 친근한 콘셉트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직접 고객들과 통화함으로써 충성도를 높였는데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를 설립 제품을 만들어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까지 이로써 그녀는 거칠 것 없는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녀는 기상천외한 무언가를 팔기로 하는데 이, 원amarki, spelled with a W, will start selling luck I win nothing again What kind of people win the lottery? They are just people like you and me, silly And it could be you watching this now Just call us right now and tell us your name, date of birth, sign and eye color And your lucky numbers will be sent to your house 1996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반나마르키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그에 맞춘 복권 당첨번호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당첨번호를 골라주는 사람은 브라질에서 온 추술사 마리오 파체오 두 나시멘토로 당첨번호를 골라주는 사람은 브라질에서 온 추술사 마리오 파체오 두 나시멘토로 미래를 예지하는 영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행운을 판매하는 가격은 30만 미라 현재의 하나로 2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또한 성스러운 소금을 덧붙여 판매하기까지 성스러운 소금을 200ml의 물에 완전히 녹인 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 그런데 사기꾼으로서 군색을 드러내는 빤나 마르키 이 앰물렛이 너의 좌우의 눈을 벗고 이디옷 내가 4밀라인 리러를 세우고 이런 거? 아무 효과 없는 가짜 부족을 400만원이라 현재의 한화가 초 약 30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주술사는 사실 지인의 개인율에서 했던 브라질인을 섭외해 연기를 시킨 것이었으며 성스러운 소금의 경우 200ml의 물에 절대 녹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양이었기에 이를 완벽히 녹이기란 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즉 행운 판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 그 자체였지만 1996년부터 5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한화가치로 무려 475원을 뜯어낸 반납 마르키 그런데 TV로 흥한 그녀는 TV로 망하고 만다 TV로 흥한 그녀의 주술사는 queen of tele-shopping, Juana Marquis, dreamt about me? 시, senora Marcon you won the lottery in her dream and we want to make the dream come true no, thank you I'm not interested in lottery 2001년, 60대 여성 포스카 마르콘의 집에 반나 마르키의 복권 당첨번호 판매를 홍보하는 전화가 불티나게 걸려온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한 번이라도 반나 마르키의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영업을 했기 때문 매출을 높이기 위해 한 번이라도 반나 마르키의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영업을 했기 때문 이를 이상하게 여긴 포스카 마르콘의 아들이 사회 문제를 풍자적으로 풀어내는 이탈리아의 유명 TV 프로그램 스트리치아 라 노티치아의 제보를 하는데 제작진은 취재를 시작 포스카 마르콘에게 당첨번호와 부적을 구입하게 한 뒤 부적값 400만 리라를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제가 발견을 받은 후에 이는 손에만 남아를 받아두고 저는 이 물구를 받아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물구를 받았다 저의 심각한 이 물구를 받았다 하신 분이 스트리치아의 마르콘 아마르키의 기능 이를 당첨번호에 대한 방식을 받았다 온갖 폭언과 악담을 퍼붓는 스테파니아 이 상황이 TV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고 반나 마르키의 사기 행각 또한 낱낱이 밝혀진다 결국 이탈리아 경찰은 그녀를 사기죄로 체포하는데 재판장에서조차 악어의 눈물을 보인 반나 마르키 재판계가 중역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2012년 6년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했으며 이후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송매체의 문을 두드리며 제기를 노리고 있다